자 카타리나 왼발 카타리나 왼발 파생기가 3타 4타 5타가 있는데 제가 3타 쓸지 4타 쓸지로 이지를 걸거든요 이거를 완벽 트리킷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저 왼발 할 때 왼손 오른손을 연타해 그러면은 상대가 그 왼발 연계기를 3타까지 쓰든 4타까지 쓰든 무조건 트리킷가 가능합니다 원투를 반복해 계속 원투를 연타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투를 연타해요 이렇게 연타하면은 이제 카타리나가 저 왼발 파생기를 5타까지 쓰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카운터가 나거든요 이렇게 연타하는데 상대가 5타까지 쓰게 되면 카운터가 나는데 이건 한번 노려가지고 14딜킷 세게 서로 이지를 거는 겁니다 내가 원투로 딜킷할래 이거랑 막은 다음에 세게 딜킷할래 이걸로 이지를 걸면 돼요 카타리나 왼발 파생기 딜킷하는 법 끝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